국민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시작하니까 카카오를 지지한다. 이런 의견들도 일정 부분 계셔요. 계시는데 이건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. 이 택시라고 하는 대중교통 운송 수단이 갖는 공익적인 측면이 있거든요. 교통의 안전 질서도 유지하고 보통의 승객들도 보호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 그런 점들을 법으로 체계화시켜 놓은 것이 그나마 택시 제도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택시 기사들 하면 이제 난폭 운전 그다음에 또 승차 거부 또 한밤중에 심야에 택시가 안 잡히는 건지 이런 짜증 나는 면들만 생각을 하시는데 실은 택시. 기사 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. 우선 정과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. 정과자가 다시 동종 범죄를 다 저지를 거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랬던 분들도 카카오 카풀을 하는 데는 아무런 법 제약이 없는 상황이죠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카풀 운전기사의 건강 전과 안전성 카풀 차량의 어떤 구조적 안전성 이런 문제들이 공공의 관점에서 이게 규제를 하고 그 부분을 뒷받침하고 감속할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. 그런데 이걸 4차 산업혁명 피할 수 없는 길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. 이 카카오 카풀이 들어오면 결국은 택시 산업은 다 망할 겁니다. 그리고 이 카카오 카풀을 통해서 자가용 택시 운전 기사들만이 살아남는 그 시대로 갈 것인데 결국은 카카오 카풀이 전국의 유일한 택시 회사가 될 것이고 이 전국의 유일한 실질적 택시 회사는 모든 택시 기사의 주머니로부터 홀비 형태로 그냥 운송료의 20%를 가져가는 약탈의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. 김경진 의원의 의견을 들었고요. 기술에서 어쨌든 사람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. 그다음에 택시 업계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도 한번 봐달라 이런 의견으로 저희들이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늦은 시간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알 아 아 아 아 destin 아